그때 잡고 난 어선한 척 무슨 일일까요? 갓 잡은 전어를 건네받는 엄마 옆에서 전어를 구입하시는데요 이걸로 뭐하려는 걸까요? 네 팔지는 않고 가게에서 오늘 손님 예약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식당에서 쓸 전어도 충분히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이때 어디에 있나요 내가 전어만을 아 좋고 사랑합니다 자세 나오네 다수체험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일어져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민범이 노래는 간비로운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나를 감동시킨다니까요 부모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만히 밑에 섰나 오케이 오늘 식당에서 쓸 팔팔한 전어를 뜰째로 뜬 후 재빨리 전어를 옮기는 민범이 아이고 급하다 급해 전어는 성질이 급해서 물밖에 나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산소 산소 제법 농숙하게 전어를 옮기는 민범이 아유 집 넘어간다 오늘 식당에서 사용될 전어들입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아침밥상 고생한 가족들을 위한 엄마의 특심입니다 어휴 나도 바르고 싶다 저 희산물 예? 곱게장 맛있지? 곱게장 맛있지? 곱게장 맛있지? 곱게장 맛있지? 곱게장 맛있지? 곱게장 바다에 잡은 걸로 먹으니까 김범아 밥맛이 어때? 를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당연하지 나른한 오후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부모님의 일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엔 수족관 물빼기 잠깐 나가지 여기 깍끼라고 어? 어 조심해 온다 수족관이 말끔해졌습니다 엄마도 영업준비 한창이신데요 기름기 꽉 찬 전어에부터 새콤달콤 전어출 초무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고소한 전어구이까지 양치미 아하하하 들으셨죠? 넘어가는 소리 벌써 식당은 전어를 찾는 섬님들 흑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손님이 엄청 많이 왔네요 오늘 손님이 엄청 많이 왔네요 네 문 나간면 돼 도라집으로 많이 왔네요 민몸이도 정달아 바빠졌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나루구 저기 나루구 아이고 이쪽도 저쪽도 바쁘다 바빠 이곳 강진만에서 잡히는 자연산 전어는 뻘에서 자라 육질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풍성합니다 자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카메라님한테 하하하하 저게 남도의 인심입니다 저게 남도의 인심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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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죠 그냥 흥일 많네요 아 맨날 이렇게 주말마다 많아요 이렇게 일만 하는데 재미가 있잖아 아니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날씨에 제가 좋아하는 이모아 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열심 또 열심 마무리 청소까지 끝낸 민범이 항상 일만 하세요 전 옷 잡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가게 일을 하시고 또 전 옷 잡으러 또 저녁에 가시고 부모님은 부모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일이에요 이놈이 이쁘네요 늦은 오후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는 때가 되면 저녁 전어잡에 나설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전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요? 지금 염화에 잡힌다니까요 오늘 그때 전화 한 2천만에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네가 너무 힘든 건 알겠지 저녁에 볼라고 또 화장 좀 해놓고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자잉 자 길이를 한몸에 안고 태질 무렵 사초왕 저녁 조업에 나서는 배들이 분개졌습니다 전화 잡으러 갑니다 다시 전화 잡이 나서는 민범이네 이번엔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전화 잡기는 딱 좋은 날씨인데 전화가 많이 걸릴지 안 갈지는 저는 그걸 민범이가 전화하고 똑같은 밤에 놀러 다니잖아 예 어머님 말씀 날카롭습니다 자 한번 한 줄만 갈아봐 선장님의 지시와 함께 민범이가 직접 첫 번째 금을 내립니다 오 제법 잘 던지는 민범이 역시 선장님의 아들답습니다 바로 그 다음 금을 준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맛있당 이번엔 선으로 직접 금을 내려야 하는데요 어째 벌써부터 팔에 힘이 빠져보입니다 이제는 전화를 걷어올릴 시간 선장님이 보편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하세요 과연 전화가 많이 잡혔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 보인다 걸렸다 걸렸어 엄청 걸렸어 여기 선장님의 일은 전화 엄청 걸렸대요 오호 하하하하 이때 민범이가 뭔가를 준비합니다 왜요? 곱간 이제 전화집 전화를 잡으면 살려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물에 걸린 전화를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떼내야 하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는 전화만을 잡기 위한 이곳의 허액 방법입니다 전화가 기름이 차갑고 사라게 되고 오! 이렇게 큰 전화 봤어요? 우와! 못 봤습니다 전화야 반갑다 은빛 전화가 바다에 가을이 왔음을 날립니다 그런데 어째 민범이는 뭔가 잘 안되나 봅니다 그물에 걸린 전화를 쉽게 빼지 못하는데요 쑥쑥 빼내는 부모님과 달리 전화와 씨름 중인 민범이 하하하하 결국 어메 이거 아파서 어디였을까 전화를 이렇게 딱 올릴 때 오른손으로 머리를 살짝 부드럽게 여자 다루다끼 이렇게 살살 다루고 그 아래에서 왼손으로 그물을 가만히 빼서 아가미의 입이 걸린 거는 잘 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분 좋았어요 죽여버려도 민범이가 죽인 거니까 그러고 또 젓갈로 담아요 그러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손상